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화천 철원 양국은 데이터를 보는 순간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삼펴보는 순간 마치 부산의 이현주 김척수 박민식 3인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낙선된 것이나 대전중구 동구 대덕구와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처럼 보일까 그런데 김진대 후보는 왜 증거보전신청에 나서지 않았을까 정말 확실한 곳인데 그런 아쉬움이 아주 찢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찾을 수 있는 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구는 강원도 춘천 화천 철원 양국 지역의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맞섰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한 4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왼쪽에 2개는 지역구 후보의 선택과 관련된 첫번째는 지역구 사전투표 두번째는 지역구 당일 투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번째는 비례 사전투표 네번째는 비례 당일 투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두번째와 네번째의 노란색 색칠이 되어있는 두번째 지역구의 당일 투표 네번째 비례의 당일 투표가 각각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4가지 막대 그래프를 보는 순간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감이 확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첫번째 보시죠. 네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당일 투표입니다. 비례 당일 투표에서 붉은색의 통합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얼만큼 압도적으로 몰표를 받았냐? 민주당에 비해가지고 통합당이란 정당이 무려 16.24%포인트만큼 앞섭니다. 아마도 화천, 철원, 양구, 춘천 등이 북한과 접견지역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후보를 뽑는 당일 투표에서는 붉은색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가 2.91%포인트 근소하게 민주당의 허영 후보를 앞섰습니다. 따라서 두번째는 붉은색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그래프인 사전투표, 지역구 후보를 뽑는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압도적인 규모로 압승하게 됩니다. 무려 폭이 20.69%포인트입니다. 믿기지 않는 그런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당일 사전에선 통합당이 이기고 3살 이전에 치러졌던 여러분 이걸 보시면 4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을 뽑는 당일 투표, 사전투표에서 모두 통합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당일 투표에서도 통합당이 이겼습니다. 유독 지역구 후보를 뽑는 사전투표에서만 김진태 후보가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 규모만 하더라도 20.69%포인트만큼 민주당 허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같은 일이 춘천, 화천, 철원, 양구 선구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대전에서 패배한 3명의 통합당 후보, 부산에서 이런들 패배한 3명의 통합당 후보, 서울, 경기, 인천, 적전 지역에서 통합당 후보의 패배 계획과 거의 유사한 모양새입니다. 당일 투표 3, 4일 전에 강원, 춘천, 화천, 철원, 양구갑 유권자들은 엄청난 심경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와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몰포를 줬다가 갑자기 크게 반성해서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에게 표를 좀 더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의 사전과 당일 비교입니다. 왼쪽에 두 개의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대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수만 명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강원도, 춘천, 화천, 철원, 양구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무려 20.69%포인트 정도 앞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푸른색 하살표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추락하듯이 떨어지게 됩니다. 허영 민주당 후보가 57.64% 김진태 통합당 후보가 36.95%입니다. 3, 4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되었습니다. 4월 15일날 당일 투표에서는 놀랍게도 김진태 통합당 후보가 건수한 차이 2.91%포인트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붉은색 그래프는 건수한 차이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쓴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통합당 후보인 김진태 후보에게 표를 더 준다.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만 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사의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사전투표의 인위적인 개입 혹은 조작 외에는 달리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설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조작스레 큰 무게중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비례 정당투표에서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사전투표입니다. 통합당이 건수한 차이로 이깁니다. 건수한 차이의 폭은 0.67%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 화천, 철원, 양구 유권자들이 몰표를 통합당에게 던집니다. 무려 16.24%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화살표의 붉은색은 오른쪽으로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유권자들이 통합당에게 확실히 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과 민주당을 엇비슷하게 밀었던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몰표를 통합당에게 주었다.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시켰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정당 선호도가 3, 4일 만에 180도 정도 바뀔 수 있습니까? 통계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어날 확률을 0.0000001%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뚜렷한 교차 투표 현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 후보를 선택한 것이 완전히 다른 기이한 현상이 바로 춘천, 화천, 철은 양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사전투표장에서 지역구에는 민주당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비례대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동일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면 당연히 같은 유권자들은 정당에서도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이한 통계적 변칙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뜬 소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면 당연히 정당도 민주당을 몰표를 던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래프와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 당일 투표에서 지역구에는 통합당이 건수한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압승합니다. 압승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 후보의 선호도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완전히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에서는 통합당 후보에게 건수한 차이로 승리를 주고 네 번째는 정당은 통합당을 확실히 밀어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교차 투표 현상이 뚜렷하게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사전 투표에서나 당일 투표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권자들의 심경이 3, 4일 만에 급격히 변했다기 보다도 뭔가 자기적인 인위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김진태 후보는 억울하게 당선을 갖지 못한 것이다. 억울하게 낙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재검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관찰됩니다. 그런 점을 저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9일 날 대전 낙선자 3인 기적 일어났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재건 홀가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공박사님 대전 3인 모두 재개표 신청했습니다. 오직 재개표만 하면 부정 여부가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지역구에서는 현재로서는 발표된 수치와 투표함 속의 수치가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26군데가 예정대로라면 재건표가 이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허락할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한국은 상권 분립이 상당 부분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쉽게 허락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증거 보전에 필사적으로 법원이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조작 증거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밝혀졌지만 지방법원의 판사들은 분류기와 제어 컴퓨터, 서버, 개수기, 중계기 등 거의 전국의 모든 법원들이 증거 보전에 협조를 하지 않고 각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따금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일단 26군데 정도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재건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재건홀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뿐만 아니고 새롭게 출범한 영어방송 GONG 공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을 계속적으로 확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